홀 voitures 턴 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둘 둘 셋 ب tablettee4 안녕하세요 손재인스입니다 료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수단 여러분들의 시원한 경기 덕분에 저희도 8월 한 달에 서올리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선수단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참 많은 열정을 느끼고 저희도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. 그 열정을 이어 받아 저희도 한류를 대표할 수 있는 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손흥입사의 열정적인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보이스특4 손흥입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